마무리하는 종목들이 그리고 시총이 작잖아요 로랑이 시총이 작고 이제 마무리 종목들이 이제 많이 나온다는 것은 지수가 이제 걔네들이 꼭 그래서 조그만 종목으로 많이 올라가는 애들이 꺾어지기 시작하면은 시장은 안 좋다고 봐야 되겠죠 수소 전기차 그 다음에 지금 알루미늄 한번 볼게요 알루미늄 대표적인 종목이 뭐 있죠 자 위메이드 마무리 마무리죠 지금 내려오고 있죠 그죠 내려올 때 어떻게 내려요 폭락을 하죠 12% 뭐 10% 이상 나오죠 자 시그넨틱스도 마찬가지고 그죠 여기서 400원짜리가 5배 올라가서 지금 내려오고 있죠 지금 많이 올라가는 애들이 이렇게 지금 막바지에요 막바지 막바지 지금 정리하는 부분이고 정리하라고 그랬어요 거기 카카오 카카오 대형주죠 내려오고 있죠 메딕국수는 밑에서 더 떨어지고 있고 네이버 대형종목들이 겁나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마무리 단계 애들이 마무리 단계 있는 애들이 오늘 시팅 나온 거고 지금 쫓아가면 어떻게 돼요 그냥 계좌에 7 80% 마이너스 나오는 거야 아무리 적어도 50% 마이너스 나오는 데다가 먼저는 로라 님은 어떤 종목을 갖고 있는지 몰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철강주나 알루미늄 이런 종목들은 카카오 나 번져 놓으려면은 최소한 3,4년을 기다려야 돼요 디스플레이 택도 끝났죠 2000원짜리가 5배 올라가니까 떨어지는 걸 봐요 꼭대기 있는 애들이 지금 다 정리하고 있죠 거진다 KBI 얘도 마찬가지고 그죠 400원짜리가 1500원 3배 올라갔다가 지금 여기서 털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못 팔아서 그래서 올렸다 뺐다 올렸다 뺐다 하면서 내려오고 있죠 바이오 리더스 보시면은 5000원짜리가 2배 올라갔고 1단 2단 3단 가서 마무리 지금 다 하는 상황이죠 이렇게 많이 올라간 애들이 에서 마이너스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부분에서 마이너스가 나와 그러면 지수가 상승장이에요 뭐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데 이런 꼭지점에서 지금 쏟아져 내려온다는 거는 장이 마무리 단계라는 얘기에요 이게 보시고 알잖아요 지금 떨어지는 애들 체크해 보면 데브시터는 여기서 끝났고 지금 떨어지는 폭들이 어마어마하게 크죠 얘도 마찬가지로 끝난 데서 계속 지속적으로 내려오는 거죠 4000원짜리가 5배 이상 올라갔다 그죠 얘도 끝났어요 여기서 완전히 22000원 되서 끝나는 애들이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내려오는 애들이 훨씬 많아요 올라가는 애들보다 바이오사이언스가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지금 항암제 개발 업체인데 그죠 얘도 지금 이 부분이 한번 더 올린 게 팔아먹기 위해서 여기서 못 팔아오면 한번 더 끌어올리는 거고 한번 이렇게 올리다가 또 내려올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이제 얘도 끝났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대형공 종목들이 내려오면 작은 애들은 따라서 내려와야 안 내려요 명절 전후로는요 일단은 명절 때 되면 이제 사람들이 돈을 써야 되잖아요 전후로 해서 그리고 명절 지나면 돈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전에 쓸려면은 미리 주식을 팔아서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쓰고 나면 돈이 없잖아 그럼 주식을 살 돈이 없잖아요 그럼 주식 시장에 주식을 살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시장은 계속 안 좋겠죠 SM도 M&A 이슈로 인해서 지금 많이 올랐는지 얘도 끝나고 지금 내려오죠 그렇죠 뭐 다는 아니래도 일부 뺄 거 아닙니까 얘도 끝냈고요 얘도 여기서 못 팔아서 지금 여기서 마무리하는 거예요 기다리 스튜디오 자 2차전지 끝났죠 엘커프레이 얘도 끝났죠 이 자리에서 97,000원 끝났죠 여기 종목 중의 한 7,80%가 얘도 끝났죠 제가 이날 매도 드렸죠 상 치고 다음날 내가 매도 줬어 안 줬어요 얘도 시총이 줘야 얘가 상장을 IPO 신청이 3만 얼마 했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9만 얼마 200% 넘게 한번 뛰고 난 다음에 아장 냈죠 자 이것도 3조 짜리야 3,4조 짜리였어요 그죠 지금 시총이 얼마냐 3조야 현재 얘가 얼마까지 올라왔었냐면 지금 98,000원에서 8만원 됐으니까 18,000원 떨어졌어요 얘가 그러면 한 7조 몇천억짜리야 8조 짜리였어 그죠 지금 3조 이상 5조짜리 정도 5조는 안 됐어도 한 4조짜리 그죠 4조짜리 정도 되는 애가 지금 위에서 지금 내려온 게 약 18,000원이니까 20% 떨어졌죠 그죠 오르는 것만 보면 안 돼요 내리는 시장 것도 봐야 돼 가죠 에코프로 끝났죠 2차전지 그죠 큐브렌트도 지금 들어올리는 게 기술적 반등 비옥수도 16,000원에서 46,000원이면 약 250% 가고 지금 내려오고 있고 테마 종목들이 지금 다 내려오고 있죠 그죠 수소 전기차 그죠 근데 지하 바닥에 있는 종목이라도 좀 더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지하 바닥에 있는 종목이 안전한 건 뭐냐 실적이 무상행하는 그런 애들은 많이 안 빼요 지하에서 크게 안 흔들려요 근데 실적이 안 받치고 테마하러 가는 애들은 지하에서 또 지하가 나와 근데 실적주들은 지하 한번 빠지면 그 다음에는 크게 안 벗어난다는 거에요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